안녕하세요 모라창조 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3 웹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서버에 대해서 뭐 엘포 스위치 운영체제 아파치 뭐 이런 전문 기술 용어들을 적절히 써서 기술을 합니다 앱 서버는 일반 개발팀에서 정리를 해서 이 시스템 요구사항에 하는데 개발팀에 있는 인원이 또 인력이 쓸 수 있는 운영체제로 해야지 전혀 다른 걸 하게 되면 또 인력을 충원에 충원해야 되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합리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체에서 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운영체제 리눅스를 하고 싶은데 어떠냐 하면 저 업체에서는 아 리눅스 보다는 윈도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또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